아 근데 진짜 오랜만입니다 형님들. 잘 됐습니까 다들. 너무 오랜만이라서 솔직히 방송 중은 경험이 안 돼요. 끝났습니다 형님들. 오랜만이시죠? 아 진짜 오랜만이네. 집에 여러분들 좀 청소 좀 했습니다. 당연히 귀가 넓어졌어요. 보이시죠? 귀 좀 청소 좀 했어요.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한 걸 했습니다. 어떠십니까? 귀 좀 많이 넓어졌죠? 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. 어. 두고모습 같은 모습. 한 분씩 계속 켠다고 머리도 깠다는데 괜찮아 얘들아. 한 3시간 뒤면은 이제 욕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자 아무튼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동안 저희 지내셨으니까. 저도 일단 두 달 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너무 심심해서 먹었습니다. 진짜. 너무 심심해가지고. 할 게 없어요. 다 놀 거 다 놀 것 같아요. 다 놀 것 같아요. 다 놀 것 같아요. 다 놀 것 같아요. 올해는 여러가지 조언이 많았습니다. 진짜 대스매치 났다고.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. 이거. 통합성도 이거 뭐야? 아 그리고 갔다.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. 여러분들. 이게 레전드인게 뭐냐면. 엑스 농룡자분들께서. 제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나봐요. 제가 예전에. 그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. 아니. 형들. 익스를 달리다가. 어. 포레스트 지그재그로 바뀌고. 그 다음에 포레스트 지그재그를 달리다가. 갑자기 뭐. 상탑미래 공간이 나오면. 재밌지 않을까라는.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어. 그러면서 내가. 그걸 영상을 찍었거든. 유튜브에다가. 그리고 그거를. 3년 전에 내가 올렸었어. 근데. 진짜 나왔더라.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. 올 9일. 제 생일이었습니다. 태권나트 랭봉님. 별궁전. 태궁이가. 감사합니다. 짧고 굴게.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리액션은. 제가 좀. 적응되면. 조금씩. 이제 좀. 강도를 높일게요. 오. 오. 오 잠깐만. 와. 진짜 첫판입니다. 이거. 여러분들. 2달만에 달려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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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그 택튜브 군대 간다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조금 사실은 뭐냐면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택튜브 군대 간다 해서 이제 어 진짜 어 이게 약간 조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아 씹으래 아 유튜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그냥 나도 모르겠다 나도 던져야겠다 하고 그냥 저도 사실 좀 신거해요 예 진짜로 이게 택튜브 군대 가니까 아 이게 좀 뭔가 마음이 아프면서 이게 가족이 약간 떠나는 그런 기분 그래가지고 아 나도 그냥 모르겠다 던지고 그냥 도망가자 했지 그래갖고 좀 싫어갔습니다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은 자주 못 올려요 근데 또 저희 그 이제 아는 동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도와준다 해가지고 아마 유튜브 영상은 한 이틀에 하나씩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도 좀 올려볼까 해요 그거 좀 더 잘한다고